한국국토정보공사 왜 저러지않아 6시간 내렸습니다 비상대에서 서류랑까지 뛰시면 안됩니다 하아 뭐라고요? 100일 수? 뒤에 더 털려가지고요? 아 아까 반바지만 하실 때 약간 피로 바뀌었는데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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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such 수 such 수 such 이게지 이건 수는 없었는데 이게 고생이 느린 느낌이야 빠지는 느낌 이쁘게 모르겠다 아 어 으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 더, 조경, 상경님. 아 네. 최근에 자식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요즘 소나무랑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잣나무는 5개가 같이 나고요. 소나무는 2개. 아. 뭐가, 뭐가 나와나? 소나무는 이 잎사귀가 잎이 2개씩 나고 잣나무는 1군데에서 5군데. 기출문제였나요? 네. 아 여기 힘들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또 3개여서. 리기다 소나무. 야야. 야야. 가요? 네. 이건 뭐죠? 여기 돌에 있는 거? 석용들인가요, 이런 건? 이런 거는 지지략자한테 여쭤봐요. 이렇게 봤어요. 하핳. 이거 뭐냐, 근데. 멋있다. 근데 옆에 이렇게 잎이 같이 있으니까요. 괜찮네. 얘가 소나무인데? 오, 약간 미니어처 같다 이렇게 보니까. 오, 야. 그래, 그 뭐냐. 그 뭐냐, 거기. 아이슬랜드? 어, 그래, 아니. 솔트레이. 그 있잖아. 소금 삼아. 아, 우윤희? 그래, 거기 갔네. 어, 약간. 어, 뭐죠? 어? 어, 낙타가 왔네요. 음. 그분은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연극. 제목 제목 하고 있습니다. 롤플레이 좋아하세요? 제목은... 아, 뭐든지요. 상경님에게 10월의 설악이란? 10월의 설악. 벌써 벅차오르는 그런 단어네요. 어디 가요? 아, 너무 멋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아, 네네. 박 더 포토그래퍼 중원님? 아,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왜? 꼭 저희끼리 놀러 오면은 네네. 박 더 포토그래퍼 중원님께 사진 요청이 매번 들어오는 거 있구요. 왜죠? 제 업보가 많아요. 업보. 카르마 하라고 하죠. 짐이 많아서요. 과거에 너무 이기적이라서 이제 막 주변 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 생에 많이 베푸는 사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베푸. 우고하십시오. 사고 매일세. 어우. 우고하십시오. 우고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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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